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내가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네, 우리가 대부분 문장을 만들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내가 이야기할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 표에 보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라고 써놨죠. 자,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나 아파요, 나 배가 고파요, 나 멋있어요와 같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할지, 아니면 당신에 대해서 너 뭐 좀 가져다 줄까? 아니면 너 어떤 거 좋아해? 와 같이 당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을 좀 확정 지어야겠죠. 지난번에 제가 내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알아봤고요. 오늘은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친절한 대학 강의 정말 정말 많은데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께 순서대로 강의를 추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요. 이 영상 뒤에, 제목 뒤에 친절한 대학 정주행이라고 하고 번호가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강의 들어오시면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뭐 500번 넘었는데요. 아,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좀 어렵더라. 자, 그러면 300번 때 친절한 대학 정주행 300번, 친절한 대학 정주행 250번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싹 다 정리해 볼 겁니다. 뒷장 가볼까요? 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정리해 놨어요. 비동사로 are you? 이야기해 봤고요. 과거에 were you?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do you, did you, can you, will you, could you, should you, would you? 뭐 이런 식으로 너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 보면요. can you로 시작하죠. can you만 해도 뭐 can you do that, can you speak English, 그리고 동사들이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can you로 물어볼 때 여러분께서 다양한 동사 쓰실 수도 있겠고 오늘은 이 다양한 동사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것을 패턴 형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다시 한번 첫 장에서 봤던 거 나왔는데요. 오늘은 뭘 한다? 내가 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걸 할 거고 그 다음번엔 뭐 할까요? 네, 3인칭 단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는 일반 문장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 패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당신한테 궁금한 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질문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비동사로 are you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언제 써요? 네, 비동사 쓰는 상황 너무 많아요. 국적을 물어볼 때, 나이를 물어볼 때, 기분을 물어볼 때, 상태를 물어볼 때 등등 뭐 현재 진행형 쓸 때도 비동사 쓰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동사랑 일반 동사 쓸 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내가 쓰고 싶은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너 가지고 있어? 동사 씁니까? 어, do you have? 라고 써요. 너 가? do you go? 라고 씁니다. 너 먹어? do you eat? 머릿속에 동사가 떠오르면 do you? 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 사람의 상태라든지 어, 궁금한데 동사가 딱히 안 떠올라. 그러면 비동사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자, 비동사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are you Mr. Kim? 어, 당신 Mr. Kim이에요. 아니면 그 밑에요. are you a teacher? 당신, 선생님이에요. 동사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라요. 그죠? 그럴 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 그 밑에 있는 표현은요. 어,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죠. are you ready? 당신 준비된 상태예요? 어, 준비됐어요?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요. are you ready to order? 어,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식당에서 늘 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are you ready to start? 어, 시작할 준비됐어?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are you ready to start? 가 되겠고요. 어, 그냥 are you ready만 쓰셔도 돼요. 어, 준비됐어? 그럴 때는 나도, 너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근데 뭐 할지를 뒤에다가 더 붙이려면 to 하고 동사 써주시면 돼요.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요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장입니다. 네, 어, are you를 시작하는 거 두 개만 더 볼게요. 어, are you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주 쓰는 것들 가지고 왔고요. 어, 내가 이 친구한테 궁금합니다. 준비되는지 궁금했었고 이번에는요. 어, free. 한가한지 궁금해요. are you free? 하면 그냥 요렇게만 쓰셔도 돼요. 너 한가해? 지금 이 친구랑 뭘 하고 싶어요? 한가해? are you free? 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그 뒤에다가 언제 한가한지 붙였어요. 그죠? are you free tonight? 오늘 저녁에 한가해?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 라는 문장이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한가해? 시간이 있어? are you free tonight? are you free tonight? 그 밑에는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한가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are you ready? are you free? 비슷한 형식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are you going to?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어, 아실 겁니다. 저랑 영어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이거 보나 마나 엄청 중요해. 아실 건데요. 네,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w-i-l-l will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요. 비동사 going to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뭘 할 거다 하면 I am going to 라고 쓰시면 돼요. 네가 미래에 뭐 할 거예요? you are going to 라고 쓰시면 돼요. 그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해서 you are going to 해서 you랑 are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의문문 만들어준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하면 너 뭐 할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뭐 할 거야? 너 거기 갈 거야? 너 저 그거 살 거야? 너 그거 먹을 거야? 너 이따 촬영 그거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are you going to는 going이랑 to를 합쳐서 gonna 라고 줄여요. g-o-n-n-a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입에 뵐 때까지 그냥 계속 외우세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외국 친구들 보면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이거 하루에 몇 십 번 쓸 겁니다. 너 할 거야? 너 할 거야? 그죠. 우리나라 말도 많잖아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자, 밑에 한번 볼까요? are you gonna do it? 너 그거 할 거야? 그 it은 그거는 뭔가 미리 우리가 얘기해 놓은 게 있겠죠. 너 그거 할 거야? are you gonna do it? 자, 이 문장 그냥 따라하고 외워볼게요. 발음도 are you gonna? 이렇게 해보나?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좀 빨리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에 배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게요. 너 그거 할 거야? are you gonna do it? are you gonna do it? 뭐 저거 할 거야? are you gonna do that? are you gonna do this?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면 Are you gonna buy it? 너 그거 살 거야? 네, 이 are you gonna 다음에 동사 여러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Are you gonna watch movies? Are you gonna study English? 뭐 엄청나게 많아요. Are you gonna go shopping? 어, 쇼핑 갈 거야? 영어 홍보 할 거야? 영화 볼 거야? 와 같이 이따가 할 거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할 거 얼마든지 뒤로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이 배우겠지만 이 are you gonna가 저는 아,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are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 과거는요. were you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쉽습니다. 그죠? 우리 비동사 어, am, are, is 있죠. 그 중에서 am, was 로 바뀝니다. 과거로 가면요. 그죠? are은요. w, e, r, e were 로 바뀌어요. 그리고 is도 was 로 바뀌죠. 그래서 were은 a, i, r, e 그죠? are의 과거형이다. were you 하면 너 그랬니? 보통 이제 그 상대방의 기분 물어볼 때 많이 있어요. were you bored? 너 bored 하면 지루해요. 너 지루했어? 아니면 그 밑에 were you surprised? surprised 하면 놀란 거예요. 너 놀랐었니? 너 surprise 너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놀랐었니?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were you 밑에 있는 do you have 나왔죠. 사실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은 너무 많습니다. 만들라고 하면 컴퓨터 보러 만들라고 하면 수백만 개도 만들 수 있겠죠. do you 왜냐? do you 뒤에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사만 바꿔도 수없이 많은 조합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do you have 있습니다. 너 가지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있어? 우리나라 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 많이 안 하죠. 그냥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너 뭐 있어? 있으려면 그 사람이 have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do you have 너 뭐 있어? 밑에 문장 볼까요? do you have some money? 너 돈 있어? 그죠. do you have some money? 너 돈 있어? 아 우리나라 말로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걸 영어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have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냥 눈감고 항상 해주세요. 옆에 있는 상대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 내가 물어보고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를 시작해야죠. do you have 너 있어? do you have 해요.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그 밑에 너 자동차 있니? do you have a car? 따라 해볼까요? do you have a car? do you have a car?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 do you have 정말 많이 쓰는데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do you like 어 요것도 많이 쓰겠죠. 어 do you like sports? sports 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는 스포츠가 되겠고요. do you like korean food? 어 너 한국 음식 좋아해? 라고 해서 친구들 간에 이제 small talk 조그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사소한 이야기거리들 할 때 do you like 어쩌고 저쩌고 do you like 어쩌고 저쩌고 많이 오죠. 그리고 역시나 이 do you like 역시도 아주 기본적인 문장 형태예요. do you like 너 좋아해? 하고 그 뒤에 어떤 것을 이라고 하는 녀석 오죠. 너 스포츠를 좋아해? 너 한국 음식 을 좋아해? 라고 해서 어 목적 어 가 되는 녀석들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동사 뒤에 어떤 것이 나왔다. 뒤에 가면 이제 동사 뒤에 사람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사람이 나오면 조금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이따 한번 봐보고요. do you know 하면 너 알아? 어 너 누구 알고 있어? 아니면 너 뭐 알아?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o you know Mr. Lee? 어 do you know Mr. Lee? 너 Mr. Lee 알아? 아니면 그 밑에요. do you know this place? 너 이 장소 알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어 아주 간단한 형식의 문장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또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do you need 하면 역시나 need 필요로 하다잖아요.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건 뒤에 나오겠죠. 그죠? 어 너 뭐 필요해? 내가 어 뭔가 이 사람한테 주려고 아니면 좀 도와주려고 너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need any help? 도움 좀 필요해? do you need any advice? 너 혹시 조언 좀 필요하니? 라고 해서 do you need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do you remember? remember 뭐죠? 기억하다요. 옛날에 제가 try to remember 어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이 노래 나오는 거 얘기 들으면서 remember 처음에 외웠던 기억나는데요. remember 기억하십니까?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that? 그거 기억하세요? 어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do you remember remember your first kiss? 어 여러분 여기 첫 키스가 어 기억나세요? 라는 건데요. 저는 어 바야흐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스무살이 됐을 때 에 그때 처음 이제 연애했던 그 친구랑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때 정말 놀랐죠. 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십 년 전에 아 그 에 기억 기억 나셨으면 좋겠고 do you remember those days? those 뭐예요? 어 그것들이 days 날들 어 너 옛날에 그날들 기억나? 옛날에 그날들 do you remember those days? 어 까지 해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어 다음 장 가보면 do you want to 라고 나와있어요.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예 아까 제가 are you going to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do you want to 에요. want to 너무 많이 써서 wanna wanna w-a-n-n-a do you want go out 뭐요? go 가다 out 어 밖으로 가다 외출하다 해요. 요거 이제 강의 마무리할 때 제가 여러분께 한국말로 써놓고 퀴즈를 좀 내놨는데 거기에 do you wanna go out 나와요. 기억해놨다가 이따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 외출하고 싶어? do you wanna go out do you wanna go out 그 밑에는요. do you wanna watch movies 너 영화 좀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를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야. 너 놀이공원 가고 싶어? 너 영화 공부하고 싶어? 너 유튜브 보고 싶어? 너 밥 먹고 싶어? 엄청 많이 물어보겠죠? 그거 다 do you wanna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문장은요. do you think 문장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do you think 는요. 너 상대방에게 너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어쩌고 저쩌고 do you think you can do it? 해석해보면요. do you think 너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한지 상대방 의중을 물었어요. 뭐라고 해요? you can do it. 너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do you think you can do it? 그 밑에는요. do you think that's true? 너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do you think 뒤에다가 그냥 문장 붙여주시면 돼요. 뭐 물어볼까요? do you think I'm handsome? 여러분 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do you think I'm smart? 저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do you think 던져놓고 뒤에다가 뭘 이라고 하는 거 그냥 문장 붙여주시면 돼요. you can do it 내지는 that's true 와 같이 문장 자체는 좀 길어지지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고 실용적인 녀석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이에요. do you like to 아까 우리 do you wanna 배웠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문장 형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do you like sports do you like Korean food 우리 배웠습니까? 네 배웠어요. 무엇무엇을 좋아해 인데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하려면 이 뒤에다가 to를 보통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do you like 같은 경우는 동사 ing 붙여도 상관없는데 어찌되었든 do you like to read 당신 읽는 거 좋아요? 아니면 do you like to read books 뒤에 뭐 책 읽는 거 좋아요? 라고 붙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요 do you need to 라고 나와있어요. 당신 어떤 거 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 한번 볼까요? do you need to get up early? 당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나요? 라는 문장이고요. do you need to wear a tie? 너 당신 넥타이 매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가볼까요? 뒷장에 보면요. do you have to 라는 문장이 나와있는데 이 have to 는 여러분 어떤 뜻이었죠? 반드시 뭐 뭐 해야만 한다 해요. I have to go now 뭐예요? 나 지금 반드시 가야만 해요. I have to do dishes 나 지금 반드시 do the dishes 나 지금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만 해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have to 라는 표현 쓰고요. 이거 이제 질문할 때도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친구가 같이 놀다가 가려고 해요. 물어봅니다. do you have to go now? 지금 반드시 가야만 해요? I 가 엄마 아빠 출근한다는데 지금 가야만 합니까? do you have to go now? 한번 따라해볼까요? do you have to go now? do you have to go now?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go now? 다 썼고요. do you wanna 이런 거 썼고 do you have to 까지 왔습니다. 뒤로 가면요. 이제 조동사 뭐 can you could you 주 로 시작하는 적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따라오면서 오늘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정리 한번 해버립시다. do you feel like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do you feel like 하면 feel 느낍니다. like 하면 이것도 이제 좋아하다 라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 무엇무엇 같은 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feel like 하면 어떤 것 같이 느낀다. 어떤 것처럼 느낀다. do you feel like 어떤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 you feel like eating out? eating out 뭘까요? eat out 먹어요. 밖에서 외식입니다. do you feel like eating out? 어 외식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아니면 그 밑에요? do you feel like going shopping? going shopping은요? 쇼핑하러 가다에요. 그래서 어 너 쇼핑하러 가고 싶은 기분이야? 쇼핑하러 갈래?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구요. 중요도는 그 위에서 했던 녀석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아마 오늘 배울 배울 표현 중에서 내 머릿속 회로를 가장 많이 꼬을 법한 질문이 요거에요. do you want me too 에요? 자 우리 아까 do you wanna 배웠어요? do you wanna 너 어떤 거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했구요. 요 밑에 있는거는요. want 뒤에 사람이 왔어요. 내가 왔어요. 이건 뭐냐면 do you 당신은 want 원해요? 뭐를요? me 내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다시요. do you wanna 물어볼 때는요. 니가 뭐 하는 거 do you wanna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요. do you want me to study English? 라고 하면요. 어 너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걸 원해요. 다시요. do you want to 는요. 니가 어떤 거 하고 싶는지 묻는 거예요. do you wanna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고 싶니? 근데요. do you want me 내가 네가 원해?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걸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내가 영어 공부하기 원해? 엄마 내가 지금 잠자는 거 좋아해? 엄마 내가 뭐 뭐 있을까요? 저녁하기를 원해? 엄마 내가 설거지하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내가 설거지했으면 좋겠어? 그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높죠.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do you want me to leave? leave 떠나다 뭐예요? 어 야 너 내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한테 상대방 마음을 네가 원하는지 물어보는데요. 내가 뭐하는 걸요. 그죠? 그 밑에요. do you want me to cook dinner? 어 너 내가 저녁했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머릿속에 복잡해지죠? 어 이런 문장은 제가 종종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좋아해요 라고 강조하니까요. 오늘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음번에 드릴 때 또 이해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요. 마지막 do you로 시작하는 마지막이에요. do you know how to 라는 질문이 있어요. do you know 아까 배웠죠. 너 알아? Mr. Lee 너 Lee 알아? 라는 질문처럼 do you know 너 알아? how 어떻게 to 무엇 무엇 하는지 에요. 그래서 너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밑에 문장 볼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혹시 죄송한데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do you know how to use this? 그 밑에는요.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자, get 어떤 거? 없다. get 뒤에 장소는 뭐예요? 도착하다죠. 이걸 많이 해서 이제 get there 하면 어디 도착하다.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어, 거기 어떻게 도착하는지 당신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제 과거로 물어볼 거예요. 어, did you로 시작하는 물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어, 너 과거에 뭐 했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는 어, 너 좋은 시간 보냈어? 너 어떤 거 즐겼어? 라고 하는 말이고요. 어, did you enjoy? 라고 하는 표현 씁니다. 자, did you enjoy your meal? meal 하면 뭐예요? 식사. your meal. 당신의 식사. 어, 식사 끝나고 did you enjoy your meal? 라고 물어보는 웨이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기 조금 안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좀 친한 사람끼리도 어, 식사 즐거웠니? did you enjoy your meal?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did you enjoy your stay? 요거 이제 호텔에서 계산할 때 어, 돈 날때는 다 그런 거 물어보죠. 아, 즐거워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뭐, 뭐 고객님 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did you enjoy your stay? stay? 머무르다. 라는 동사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머무름. 네. 어, 즐겁게 머무르셨습니까? 그 밑에는요. did you have? 라는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만나면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르게 외국인들 물어보면 아, 한국 사람들은 어, 밥 먹었는지 많이 물어본대요. 그죠?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 어, 점심 먹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 다음에 또 말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 다음에 언제 식사 한번 하자라는 말 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 와서 이제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독일 사람이 딱 왔어요. 독일 애들이 이제 약속 잡고 약속 시간도 엄격하게 지키는 철저한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언제 밥 먹지?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어, 다음에 밥 먹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라고 해놓고 벌써 10년대 못 만난 친구도 많아요. 뭐, 몇 년 만에 전화한다든지 친구 결혼식장 가서 만나서 어, 야, 오랜만이다.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밥 먹는 경우 에, 거의 없어요. 어, 우리나라에 이제 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어, 아침 먹었니? Did you have breakfast? 어, did you have breakfast? 어, 과거에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have a good time? 어, 좋은 시간 보냈어요. Did you have a good tim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Can you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오래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커피를 그래서 저는 사실 오전에만 먹는데 어, 오늘 이 친절한 영어교실 요거, 아, 오늘 요거 광고 못했네요. 친절한 영어교실 어, 그래도 꽤나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 이제 영어 홍보하는 시즌은 아니죠. 그래서 판매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일할 분을 뽑으려고 이제 마케팅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 하실 분 뽑으려고 오늘 면접이 있어서 어, 면접을 이제 오전 11시에 보기로 했는데 11시에 오기로 하셨던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오후에 이제 쭉쭉 이제 그 마케팅 하실 분들 같이 일하실 분들 괜찮은 분들 계신지 좀 어, 좀 면접을 볼 예정인데요. 좋은 분 부디 들어와서 온라인에 이제 마케팅 다 잘해가지고 어, 좀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알리는 것보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영어 공부해보니까 삶이 너무 활력이 좋더라 라고 해서 제 유튜브 주변에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진짜 이거 해보시고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친절한 영어 교실 좀 어, 너무 좋다 라고 좀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혹시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제가 주변에 소개해 주신 분들이 오시면 어, 저희가 이제 좀 논의를 해보고 좀 할인 좀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전화 주셔서 저 이거 듣는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요. 하시면 조금 더 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Can you?로 시작하는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an you speak?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Speak? 말할 수 있어요? 문장이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제가 이 표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Can you speak? 보다는 Do you speak English?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Can you speak English? 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Can you speak louder? 어, 좀 크게 말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어, 내가 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Can I? 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Can you, 너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조금 Can I? 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Can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어, Can I?가 훨씬 더 많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an you find? 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 문장 보면 대부분 다 Can you find me?가 되어 있어요. 그냥 미 추가해야겠다. 어, Can you find me? 자, 사람 뒤에, 아, 동사 뒤에 사람이 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 그거 그 사람에게예요. Can you find me? 하면 어, 나에게 Can you, 너 찾아줄 수 있어?가 돼요. 다시 한 번이요. 동사 뒤에 사람이 오는 동사들은 해석할 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이 대부분이에요. Can you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나요? Can you find me? 나에게 찾아줄 수 있나요?와 같은 표현이에요. 상대방한테 도움 청하는 거죠. 나한테 좀 찾아줄 수 있어요? Can you find me a good hotel? 좋은 호텔 좀 찾아주시겠어요? Can you find me my phone? 내 핸드폰 좀 찾아줄 수 있어? 이 문장 한 번 따라해볼까요? Can you find me my phone? Can you find me my phone? 그쵸? 네, 핸드폰 찾아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Can you show me? 어, 뒤에 또 사람 왔네요. 어, can you show? 보여주다요. 그럼 이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신 해줄 수 있어요? Show me?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죠. 나에게죠. 네,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Do you like sports?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나오면 Can you show me?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에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요? 그건 더, me, 뒤에 나오겠죠. 문장 볼까요? Can you show me your pictures? Your, 당신의 picture. 뭐, 사진들 내지는 그림들. 어, 당신 사진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동사 뒤에 사람이 오는 경우는 주의해달라는 말씀드리죠. 그 밑에는요. Can you show me your ID? 당신의 ID 하면 이제 신분증이거든요. 어, 당신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내가 보고 싶어요.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내가 뭔가 보여주고, 보고 싶을 때 Can you show me? 라는 말. 그 밑에요. 어, 이게 이제 can you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겠죠. Can you give me? 뭐예요? 나에게 give. 줄 수 있어요? 뭐를요? 뭐를은? me. 뒤편에 나오겠죠. 그죠? Can you give me? 나한테 줄 수 있어요? 뭐를은 뒤에 나옵니다. A discount. Can you give me a discount? 뭐죠? discount가 할인이에요. 저한테 할인 좀 주실 수 있어요?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Can you give me a discount? 따라해볼까요? 이거 뒤에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Can you give me a discount? 그 밑에요. Can you give me a chance? 어, chance? 찬스를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Can you give me a chance? 네, 좋습니다. 나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 장입니다. 자, can you랑 비슷하죠? could you가 나왔고요. 여러분, can you랑 could you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냥 could you가 조금 더 공손해요. 어, can you는 좀 내 권리를 내섭니다.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 뭐 좀 해줄 수 있어? 근데 could you는요? 어, 뭐 좀 해줄 수 있나요?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어, 좀 죄송한데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조금 더 이제 공손하고 좀 어렵게 부탁하는 거예요. could you bring me? 어, bring? 가지고 오다 라는 표현이에요. bring. 그 뒤에 사람이 나왔어요. 나를 가지고 와요? 아니죠. 나에게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문장 형식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어, 금방 늘어요. 어, 밑에 있는 문장 좀 작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can you bring me some snacks? 어, snacks. snacks, 과자예요. 어, 거기 있는 스낵들 좀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죠? could you bring me some snacks? 어, 그 거기 있는 과자 좀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 밑에요. can you bring me a cup of tea? a cup of tea? 어, 차 한 잔? 어, 나한테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형식이 어떻게 보면 일견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영어 처음에 어딘가 딱 배우러 가면 아, 여기 비동사예요. 뭐, 음운문이에요. 뭐, 그리고 이게 뭐 2형식, 3형식, 4형식 장애야 막 그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지금 엄청난 진도로 오늘 하루 안에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근데 여러분 어, 느낌이 온단 말이죠. bring me, help me, give me, show me 뒤에 어떤 걸 보여주는지 어떤 걸 주는지 다 나오는 거 그냥 보다 보면 압니다. 그 밑에요. could you help me 어, 도와줄 수 있냐고 나오고요. 어, 어떤 걸 도와주는지 뒤에 나오죠. could you help me carry this box? 이 박스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요? could you help me set the table? 어, 요거 테이블 세팅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고요. 요건 좀 문법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help 뒤에 어떤 거 하는 것이라고 나오면 동사 앞에 to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어, 잘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q즈 조금 이제 공손하게 질문을 하는 거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will you가 나오고요. 자, will you는 뭐죠? 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are you going to 기억나십니까? are you gonna 어, 그거랑 will you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어, 이게 깊이 들어가 보자면 뜻이 아주 slightly 아주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거는 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설명드리는데 어, 그거 약간 좀 우리 머리를 막 복잡하게 합니다. 원래 예정된 거였는지 뭐 갑자기 생각이 난 건지 내 의지가 어쩌고 근데 어, 그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고 제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are you going to 랑 will you랑 그냥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will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 뭐 할 거야? I will 무조건 이거 써요. 아, X X 그러면 안 돼요. I'm going to I'm gonna 많이 써주시고요. 질문할 때도 are you gonna 라고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will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서 내가 영어 중급자 정도 되면 느낌이 와요. 아, are you gonna 라고 많이 쓸 때랑 will you 많이 쓸 때랑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둘이 뭐가 달라서 막 팍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왜냐, 우리 그거 아니어도 영어로 말하다 보면 머리 복잡한 거 많죠. 어,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will you go? 너 거기 갈 거니? 갈 생각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will you go to the party? 어, 너 거기 어, 그 파티 갈 거야? will you go to the party? 그 밑에요. will you go there tomorrow? go there 거기에 가다. 언제요? tomorrow 내일 가다는 거야. 그래서 어, 너 거기 내일 갈 거야? will you go there tomorrow? 라는 문장까지 봤고요. 아, 그 밑에 will you be 요게 어, 저랑 그 문장 많이 보다 보면서 will you be 뭐, you will be I will be 어, 요런 거 많이 보셨죠? will이랑 비동사의 조합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어,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왜냐? 우리나라엔 요 비동사랑 똑같은 말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가 I am 뭐, you are 쓸 때 쓰는 그 비동사인데 미래의 비동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미래 형태로 말이죠. 그때는 will이랑 be가 같이 쓰여서 will be로 써요. will am will are 이런 형식이 아니고 will이랑 비동사의 원래 형태인 be를 씁니다. 어떤 상태일 거니? 라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will you be 라는 표현 많이 써요. 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뭐, 제일 유명한 표현 그러면 I will be back 그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I will be back 나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상태일 거야. 미래예요. 미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요거 봐주시면 돼요. will you be 하면 너 미래 어떤 상태일 거니? will you be there? 어, 너 거기 갈 거야? 거기 있을 거야? 거기에 there 거기에 있는 상태일 거니를 will you be there? 라고 표현해 주고요. will you be here soon? 어, 해석해 보면요. here 어, 너 여기 있는 상태일 거야 soon 금방 어, 너 여기 금방 올 거니?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말 만들다 보면 요런 표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요거 제가 자주 가지고 오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어, 패턴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제가 보통 여러분에게 패턴 강의할 때 10개 패턴 가지고 하는데 오늘 뭐 패턴 거의 한 40개 뭐 한 30, 5, 6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쉬웠던 거고요. 어, 다만 오늘 좀 구분 지으셔야죠. 뭐, 중구난방으로 패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 패턴 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의문사가 붙어요. 뭐, who what, where 이런 거 붙을 수도 있지만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다룬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말이죠. would you like 이랑 이제 would you like to 나왔는데 요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would you like 이랑 would you like to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한테 어떤 거 원하세요? 어, 라고 물어볼 때 공손하고 정중하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would you like to 뒤에는 동사가 나와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뭔가 더 마시다 라는 동사 들어가죠. 마실래? 라고 해서 그 동사가 생각나시면 would you like to 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동사 말고 그냥 어떤 거 이거 마이크 원해 이거 책 원해 뭐 이런 거 물어볼 땐 그냥 would you like 만 쓰셔도 괜찮고요. 밑에 있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요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 어떤 거 좀 마실 거 좀 드릴까요? 라는 표현 요걸로 그냥 퉁 치시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이 would you like to 너무 많은 문장이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뒷장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요 퀴즈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어, 여러분 이거 요거 열심히 보셔도 괜찮지만 어, 막 운전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듣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글 읽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요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가해요? 동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어, 한가해요? 어, 그쵸? 어, are you free? 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요. 당신 외출하고 싶어요? 뭐 뭐 하고 싶어요? want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want to wanna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어, 야 너 나한테 할인 좀 해줄 수 있어? 어, give me 나한테 주다니까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어? 네, 뒷장 가보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어, 상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오늘 저녁에 한가하니? are you free tonight? 어, 그죠? 그리고 너 외출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 want to want to wanna 그죠? do you wanna 외출하다 go out? do you wanna go out? 그리고 마지막에요. 어, 당신 나한테 나한테 줘. 뭐를요? 할인을 줘. 어, 할인을 주다. can you give me a discount? 외국 나가서 싸게 사시려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여러분 오늘도 거의 딱 40분 딱 맞춰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어, 날씨 점점 좋아지고 있죠. 봄 되면은 사실 영어 공부 하기 싫어요. 네,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저기 11월부터 시작하셔서 1월달까지만 보통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어, 언젠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먹으셨고 또 저랑 공부하는 거 즐거우셔서 이 늦은 시간까지 어, 제 강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복습하시고 어, 내일도 복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